원래 투투판을 해서 숨치면 안 돼 숨 참았어? 와우! 왜왜왜?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! 절감진데 완전? 대박! 이리 와봐! 야 그래 약간 킹콩! 막 이런 거 찍는 거 주라기 구운 거 와 야 여기 진짜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니다 와 나 진짜 너무 좋다 와 야 이거 진짜 영화에서 만든 거 아니야? 와 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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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에! 와 위에 위에 파 묻혔어 와 이거 여러분 이거 어떻게 못 보내야 되냐? 와 이거 장난 아닌데 진짜 와 나도 찍은 거 나 좀 보내줘 와 이거 진짜 장난 아니다 바다도 보낸다 와 너무 좋다 안녕 안녕 오오 와 와 아 아 저 두 팀 안 왔나? 아직 안 왔더라고? 설마 이거 아니야 아닙니다 또 하는 거야 아주 좋은 드라이브 코스 아니었습니까? 네 아 진짜 잔을 못 봤습니다 아 잔을 못 봤어요?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여기 온 이유가 뭐냐면은 그거지 우리가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거 있잖아 이거지 이거 아 에이티브이 사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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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기 위해서 여기 왔는데 근데 여기 세 분은 타고 싶어요? 뭐 태워주면 고맙고요 저희가 아 태원은 드릴게 그러면 우리가 태원은 줄게 태원은 줄게요 같이 타야지 정확히 어 우리도 왔으니까 우리도 타고 우리는 우리도 왔으니까 같이 타야지 뭘 뭘 아니 같이 타야 되지 이런 말 하지 말고 어 명당 한 명? 하나씩 한 대씩 한 대씩 여기에는 한 마리씩 마리요? 저기 저기 보여요 저기? 한 마리 한 마리 와아아아 말 근수야 아 우리야 경우가 있지 근수야 퍼스트 클라스로 끊어라 우리는 어째 타지도 못했어 비행기 뭐야 아니면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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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 아 뭐야 예리야 왔어? 우린 태워드린다고요 말 지지질 뻔했거든 어차피 침을 뱉은 사람이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그러면 세무는 저쪽으로 가서 이제 야 우리 탄다 크로스 타시고요 우리는 ATV 탈게요 아 이거 진짜 타고 싶었다고 나 지금부터 BLT의 꿈을 이루는 시간을 제주도 가서 렛츠 고! 다 같이 여쭤보세요 제 얘기 좀 들을... 남의 대화 좀 들을... 렛츠 고! 렛츠 고! 행복은 다 같이 누리라고 했는 거지